오토 세일즈 마스타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에서는 제일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를 하고 나면 다이아몬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 중에서 샤론 가는 사람의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는 확률이 우리 전체 승급자 중에서는 비율로 보면 제일 낮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거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꼭 파도가 바위를 치듯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물러났다가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를 한 번 시작을 하면 최소한 열 번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 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생각이 점점 점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얘기해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로얄 크라운 되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인데 6개월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한 번 가서 들어봤더니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컨택해가지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할 때는요 100% 가능한 그런 일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00%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말 100% 가능하지 않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확률이 낮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오페라를 봤어요 그러면 정말 재미가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한 번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무슨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화 보라고 얘기해줬더니 안 본대 그럼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냥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약 엄청 좋다고 써보라고 그랬더니 안 써 그럼 쓰지 마르라 노안이라도 쓸 사람 많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쓴다고 내가 막 자존심 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월급쟁이 한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세일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하루에 10명한테는 내가 반드시 설명을 한다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사든지 안 사든지 이 사회에 동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10명은 무조건 채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9명까지는 했는데 밤 12시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친구 집이 있었어요 성격이 까칠한 놈이 있었어요 어디냐? 니네 저 아파트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어요 한 30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야 너 대단한 거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해야 돼 아니 그 까칠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고민할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알려만 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가 사든지 안 사든지 이 사업에 동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다 지맘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지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맘의 법칙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맘의 법칙 지맘의 법칙 초보자 시절에는 제가 이놈이 얘기도 안 해놓고 이놈이 할 건가 안 할 건가 살 건가 안 살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불리다가 야 세일지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맘의 법칙을 깨닫고 난 뒤로는 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사람들은 아무 고민도 안 하죠 왜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내 맘이야 내 맘만 내 맘대로 해 그 얘기를 듣고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하는 것은 다 지 맘이에요 사람이 과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장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렇죠? 현재는 어때요? 현재를 당장에 바꾸려면 그것도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미래로 가는 겁니다 미래로 가서 자 내가 5년 후라든가 3년 후라든가 혹은 10년 후로 가서 여기에다가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바꾸는 거니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세금도 안 받아요 아파트에 살다가 전원주택으로 가고 전원주택에 살다가 펜트하우스로 가고 해도 세금도 안 받는 게 미래예요 저도요 예산 시작할 때 50만 원짜리 월세빵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청계산 올라가가지고 월세빵에서 청계산 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쫙 둘러봤어요 대산 임수 남양 딱 되어 있는 그 동네가 저 산 밑에 쫙 보이더라고 저기 가야 되겠다 지금 그 동네 살아요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그 꿈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쓴 것을요 여러분들 품에다만 넣어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여보 우리 가족 먹여 살린을 하고 평생 고생했지 이제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웁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제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7명 모아놓고 말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로발로 나가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다 모두 용기 있는 사업자가 되셔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마치겠습니다 I hope you're enjoying 몽상 리플레이 as much as I'm doing it right now It is not only encouraging for the first timers but I personally think it helps me to remain in path of success every time I listen to the lecture we all dream for success when we first start the Atomian business however when you feel like the path to success is way too far to achieve remember the words from the CEO Atomy is not a short distance race but a long distance race to gain back the strength to run back on the race for success for those who concern about sales the law of own mind for success is the best described the guideline for sales so don't worry and try your best to explain Atomian products I am personally inspired by the phrase you cannot change the past but you can change the future whenever I face challenge I tend to fear whether I can do it right or not from now on I will be courageous to face my fear for the future just like what the CEO have told us It reminds me of a story from the previous dreamer's talk whenever he faced difficulties he looked up the lectures for the CEO and he gained back the strength to run the business I am sure you all have been recharged for strengths from today's Monsan Replay Am I right? I hope you had an energetic time with us from amazing lecture and share with the partners The full version of today's lecture from the CEO will be available from the description box below I will be back with another inspiring lectures next time See you again Bye-bye